설마 이 사운드에도 뭔가 아이맥스가 좀 다릅니까? 그럼요 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귀까지? 귀까지 아 뻥치지 마 아 너무 호들갑 아닙니까? 아 뻥치지 마 아 나 진짜 몰랐어 인사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당구님 모셔 이렇게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하려고 모였나요? 오늘 저희가 듀에 대한 세계관 얘기를 살짝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맥스로 왜 듀는 봐야 하는가 아 듀는 파트 2 왜 아이맥스로 봐야 하는가? 일단은 아이맥스라는 것 많이는 또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저도 그냥 아이맥스 하면 영화가 큰 스크린 큰 스크린 예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아이맥스로 촬영을 했다 그러면 아이맥스에서 보면 좋다 좋은 거구나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지 사실 디테일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좀 아이맥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알려주시나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맥스를 꼭 보면 좋을 영화 바로 듀는 저도 지금 이제 듀는 파트 2 개봉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놀랍게도 우리 궤도님이 이미 시사회를 통해서 듀는 파트 2를 감상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정말 귀한 또 기회에 하 참 아 바쁘셔도 못 보셨잖아요 아 괜히 질투가 나네요 네 저는 정말 귀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용암액 어? 그 정말 예매하기 힘들다는 용암액에서 나를 만드는 용암액 거기서 이 듀는 파트 2를 봤어요? 네 용암액 용산 아이맥스죠 예 용산 아이맥스 관에서 듀는 파트 2를 먼저 봤습니다 아 이거 좀 질투가 나네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뭐 나중에 또 궁금해서 여쭤보겠지만 왜 아이맥스로 영화를 봐야 되는지 오늘 궤도님이 진짜 저를 확실하게 설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진짜 무조건 봐야 돼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맥스 잘 안 가거든요 아 그래요? 가본 적은 있는데 아 왜냐면은 어 솔직히 좀 빡세잖아요 아 이게 예매하기 빡세잖아요 사실은 진짜 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야 맞아 맞아 멀리 가야 되고 예매도 힘들어 그리고 정말 정말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궤도님이 저를 설득시켜줘야 돼요 이 콘텐츠가 끝났을 때 바로 아이맥스 예매 이렇게 될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파트 2의 개봉 때문에 파트 1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알고 가면 괜찮은 것들 혹은 보셨던 분들의 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궤도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를 핑하는 의미죠 맞아요 맞아요 개국의 메시아 이 메시아 막 수근수근 하잖아 그렇죠 사실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면은 막 수근수근 퀴사츠 헤더락 이게 그냥 티모시 살라매 잘생겨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영화에 왜 이렇게 생겼어 영화의 구성상 보면은 당연히 폴이 메시아예요 맞잖아 아니면 이상하잖아 영화가 어 그렇죠 맞잖아 아닐 수도 있겠지 물론 그냥 너무 카메라가 따라다니긴 해 그러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 그리고 그 프레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프레멘이 정확히 어떤 인물들인지 맞아요 맞아요 거기 보면은 그냥 싸움 잘하고 굉장히 좀 공격성이 있는 좀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떠돌이 방망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 듀의 빡빡이들이 좀 나옵니다 나쁜 놈으로 이제 명령이 되는 그렇죠 하코넨이라고 하코넨 그렇죠 하코넨이라고 불리는 어떤 요 일종의 그런 가문 귀족들 다 빡빡이에요 그냥 남녀 노소 불문하고 다 빡빡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좀 풍성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영화를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풍성한 가문들만 보면은 정말 화가 나 그래서 약간 이 하코넨의 주적으로 등장하는 아라키스라는 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이 행성의 원주민 프레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는 거죠 하코넨의 주적 저는 궁금한 게 그 스파이스 멜란지의 생산지가 이 아라키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 일권으로 개입을 하잖아요 많은 가문들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이 스파이스 멜란지의 어떤 효과가 물론 산발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좀 안 나오고 자세하게 좀 더 궁금하게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굳이 아니 왜 그 스파이시는 왜 거기 아라키스만 있어 다른 생성은 왜 없어 이런 좀 의구심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듀 파트 1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은 스페이스 멜란지는 예지력과 어떤 직관력을 갖게 만드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이게 정말 권력과 너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막 주인공이 그거 이렇게 연결되니까 막 막 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떤 예지력 직관력 관련인 물질인데 예지한다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단순히 미래를 본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면은 미래를 보는 건 뭐 미래를 잘 보내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당시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으로부터 만 9천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쵸 먼미래죠 먼미래 보시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먼미래인데 사실 영화를 보면은 먼미래는 맞는데 분위기가 오묘해요 약간 와 잘 보셨다 왜냐면 총싸움 같은 것도 안 하고 굉장히 원시적으로 싸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예전 사원 같은 느낌도 나고 한 번 인간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행성들도 오가고 이제 우리의 활동 범위가 지구를 넘어서서 은하 단위로 바뀐 거야 그렇지 이게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시공간을 접어서 이동하는 기술이 생겨요 홀치만 웨이브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시공간을 접으면 시공간이 접히잖아요 정확한 목적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시공간이 접히니까 영화상에서는 시공간이 막 왜곡돼 있잖아 그렇지 목적지가 계속 바뀝니다 시공간이 키워있으니까 그럼 어떡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그 곳을 계속 계산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시공간이 접혀도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를 인공지능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은하 단위로 우리가 이동을 해 근데 어떤 시점이 딱 됐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 무시돼요 그렇죠 보통 SF 영화들이 지금도 그렇잖아 기계가 이제 좀 앞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공지능과 로봇 인간을 닮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게 이게 정말 막 산불처럼 번져 은하 전체 그러면서 이제 인류는 모든 인공지능과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어떤 사람을 닮은 여러 형태들의 기계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과학기술은 엄청 발전했는데 기계가 없구나 어 갑자기 중세시대 느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영화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듀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먼 미래인데 분위기는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 나죠 근데 재밌는 거 그러면은 이제 항성관 이동을 할 때 시공간을 접으면은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동을 해야 되지? 그때 이제 우리 인본주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동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바로 예지력을 통합니다 미래에 내가 어디 도착할지를 놓고 이거를 인간이 머릿속으로 예지하는 형태로 계산을 하는 거야 아 스파이스 멜란지가 단순히 예지 뿐만 아니라 그 예지를 통해서 항성관 이동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구나 그래서 항성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은하 전체의 물류가 뚫립니다 즉 어떤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파이스 멜란지가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돼요 약간 석유 같네요 석유 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항성관 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걸 독점하면 그걸 독점한 단체 집단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게 돼요 그렇게 이제 황제부터 시작해서 권력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뜬금없이 아라키스라는 행성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스파이스 멜란지가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언 예지력 이게 아닌 거야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스파이스 멜린지가 그러면은 왜 이 아라키스 행성에만 있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 아라키스 행성에 거대한 모래벌레가 있잖아요 이들은 또 왜 모래벌레가 그대로 있느냐 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 둘이 관련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모래벌레가 그거 먹고 퍼먹고 사나? 어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래벌레가 위험하면 모래벌레를 다 죽여야 되지 않나? 뭐 못 죽일 건 없잖아 또 솔직히 그렇지 거기 전투력이 있는 어 근데 모래벌레도 함부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어 맞아 피해만 다니는 뿐이야 피해만 다닐 뿐이지 그쵸 그쵸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래벌레를 이제 프레멘들은 창조자라고 불러요 아 그게 신성시역인가 네 굉장히 신성하고 샤이훌루드 사막의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거대합니다 엄청 크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크다 가장 큰 생명체 대왕고래 이런 애들의 크기가 33m 정도 돼요 이것도 33m가 작아 보이지만 10층 아파트입니다 엄청 크지 생명체가 그런데 근데 이 샤이훌루드 모래벌레는 수 킬로미터 근데 그럴만한 게 팝소 월에서 제대로 안 나오는데 예고편에서만 봐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게 단순히 얼굴만 큰 게 아니라 길이가 맞아요 맞아요 엄청 크잖아 그럴만해? 엄청나게 커요 그래갖고 재밌는 게 모래 플랑크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래 플랑크톤이 모래 사이사이에 살면서 성장을 하는 거지 모래 플랑크톤이 일종의 그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처럼 사막 모래에 사는 이 적응한 미생물 같은 애야 얘네가 이제 계속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우연히 안 죽고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 얘네가 뭐 수십 센티미터까지 커집니다 그러면 모래 플랑크톤이 이제 모래 송어라는 모래벌레 유층이 돼요 얘가 커지는 거야 커지면은 이 모래 송어는 또 이제 물을 발견하면은 물을 이렇게 딱 흡수해가지고 지약 히픈 곳에 들어가서 이 물을 저장합니다 다공성 구조에 구멍 뚫린 데다가 왜 그런지는 몰라 그냥 그렇게 사는 애들이니까 굉장히 모래벌레는 물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없애는 게 이 모래 송어들의 목표인 거야 그렇게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물을 이렇게 지하로 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성은 사막화가 되고 그리고 이 모래벌레는 수분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모래 송어가 계속 물을 갖고 내려오다 보면은 지하에 계속 물을 모아서 모래벌레한테 독성이 없는 물질로 이걸 바꾸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배설물이 섞이고 하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막 임계치를 넘으면은 폭발해 지하에서 이때 모래 송어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사막 표면에 흩뿌려집니다 아 네 이게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에요 그럼 모래벌레는 뭐해? 모래벌레가 이거를 잘 섞어 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잘 섞으면 또 여기 모래 플랑크톤이 증식을 하고 이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가 항성의 빛을 받으면은 얘네가 이제 성분이 바뀌면서 뒤로써 스페이스 멜란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모래벌레가 신성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네 이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네 사실상 모래벌레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농사꾼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과정을 오직 이 행성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양식할 수가 없어 그쵸 어쩌면 대자연의 어떤 큰 순환 골이니까 그래서 이 우주에 오직 아라키스에서만 스파이스 멜란지가 만들어진다 이 내용을 아시면 좋습니다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만년이 지난 미래세계잖아요 근데 미래세계면 당연히 레이저 쏘고 무기 쏘고 총 쏘고 막 더 발전된 무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안 싸우고 되게 뭐 칼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추측을 좀 했어요 보면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느리게 해야 당한다고? 어 빨리 가면 오히려 안 된다고? 순간 접촉은 다 방어해 근데 계속 오래되면 이제 당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방어만 걸? 왜 그렇게 하냐고요? 어 총 안 맞으려고 그러면 빠른 것도 막고 느린 것도 막으면 되잖아 느린 거를 막기에는 그것까지는 과학기술이 발달 안 된 거야? 그것까지는 안 된 거야? 이 설정이 저는 가히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뭐? 이게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스타워즈에서 광선검으로 싸우죠 왜 광선검으로 싸우니까? 멋이 없어요 총 쏘는 게 평평! 평평평평! 원래 같이 몸 부딪히고 싸워야 액션이 액션이 약간 죽잖아 근데 스타워즈는 광선검으로 싸우는 이유가 뭐 어떻게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듀는 홀치만 쉴드라는 보호막을 만들어냈어요 과학자가 이거는 모든 걸 다 막아 이 말은 뭐냐?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숨을 못 쉬는 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홀치만 쉴드의 아이디어는 뭐냐? 얘는 숨을 쉬어야 돼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되 방호막이어야 돼 그러니까 느린 건 통과시켜요 그치 왜냐면 걸어다닐 때 지나다니는 대기는 자유롭게 나한테 들어와 하지만 빠른 물질은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문제없이 대기가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격만 막는다라는 천재적인 실드를 만들므로써 칼싸움의 다위성을 부여합니다 그렇지 설정의체가 천재적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액션 자체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칼이 날라오면 빠르게 쳐냅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다 쓰면서 싸우는 그런 액션이 탄생을 한 겁니다 결국 그냥 사람이 칼을 뭐 깊숙이 쓸러 넣거나 그렇죠 이렇게 주먹으로 쭉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만 죽일 수 있어요 팍팍팍팍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찌익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액션이 탄생한 게 바로 듀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듀음 파트2 이런 또 장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영화 그리고 영상미가 엄청나고 엄청나게 좀 거대한 스펙타클한 어떤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과연 아이맥스에서 꼭 봐야 되는지 일단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아이맥스가 뭡니까 아이맥스가 사람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모두 영상으로 채워주는 초대형 영화 상영 기법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뭔가 최신 기술일 것 같고 그런데 그럼 뭐 만들었는지 얼마 안 됐겠네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전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1967년에 열린 캐나다 몬트리올 엑스포 여기서 영화 제작자 3명이 멀티 프로젝터랑 멀티 스크린을 사용한 영상을 상영했다고 하는데요 엑스포 규모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원래 엑스포 규모에 걸맞게 대형 스크린의 영상을 투수하고 싶었는데 이게 기존 영상기의 35mm 필름의 크기 이거 자체가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필름 크기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정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좀 아쉬움을 느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캐나다 영화인들이 우리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의기투합을 했고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지금의 아이맥스사 아이맥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거죠 그러면 그 아이맥스는 영화를 본인들이 많이 만들어냈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초기 아이맥스 촬영물은 대부분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엑스포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만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랬던 아이맥스를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한 영화가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입니다 생각보다 최근이네요? 물론 다크나이트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맥스로 촬영된 영화가 그게 최근이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기술이지만 상용화된 거는 정말 최근이다 상업영화에 사용된 거는 다크나이트 때보다 그래서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가 영화의 28분 정도를 아이맥스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듀니 파트 1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했을까요? 했으니까 아이맥스에서 봐야겠죠? 맞아요 했겠지 영화의 40%를 파트 1은 40% 많이 했네 거의 절반 가까이 한 거예요 40%를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요 근데 놀랍게도 듀니 파트 2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뭐 50%? 60% 했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전부 다?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아 이건 아이맥스 살짝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전부다면 살짝 넘어갈 수 있어 왜냐면은 40% 뭐 28분 이런 상황이다가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로 촬영한 거야 그러면 아이맥스에서 보는 거라고 일반 사용관하고 보는 거하고 진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뭐가 다른 거예요? 아이맥스 카메라랑 일반 카메라랑 일단은 듀니 파트 2를 촬영한 카메라가 아이맥스 인증된 디지털 아리 알렉사 65 그 다음에 아리 알렉사 LF 카메라 여기서 LF가 Large Format인데요 이름에 맞게 큰 센서를 사용해서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아리의 시그니처 프라임 렌즈 렌즈 표면에 적용된 코팅 기술이 반사를 줄이고요 더 많은 빛을 렌즈에 유도해서 색감을 풍부하게 하고 정밀한 조리개 시스템과 초점 조절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심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밀도 있게 화면을 잡네 소위 말해 때깔이 좋네요 때깔이 좋죠 그러면 뭐 이런 특징 말고는 또 다른 특징은 없습니까? 일반적인 영화관의 화면 비율이 있습니다 즉 종횡비 그렇죠 이게 영화가 발전하면서 더 커지는 방식으로 함께 발전을 했어요 대표적인 영화 화면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비스타 비전 비스타 비전? 이게 1.85 대 1 1.85 대 1 그 다음에 이제 시네마 스코프라 불리는 2.35 대 1 2.35 대 1 좀 더 옆으로 퍼지네요 그렇죠 좀 넓어지는 느낌 영화 초기에는 4 대 3 화면비가 사용이 됐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좀 약간 정사각형 느낌이 좀 나잖아요 이게 그치 그러니까 좀 정보가 아쉬운 거야 옛날 TV 보더라도 지금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좌우로 더 많은 화면을 넣자 그래서 시네마 스코프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러다가 새로운 화면비를 보여준 아이맥스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 1.43 대 1의 화면비를 갖는 아이맥스 필름이 나왔고요 근데 아이맥스 필름의 큰 크기 또 비싼 가격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1.9 대 1의 화면비로 만들어진 아이맥스 디지털이 이후에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 면에서 아쉬운 아이맥스 디지털을 또 보완하려고 물론 충분히 좋지만 이것도 좀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2대의 4K 레이저 영상기를 기반으로 화질과 밝기를 높인 아이맥스 필름과 동일한 1.43 대 1의 화면비까지 제공하는 아이맥스 레이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와 그럼 아이맥스, 아이맥스 디지털, 아이맥스 레이저까지 그렇죠 계속 발전을 해왔네요 맞아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기 같은 경우는 램프의 빛 때문에 프리즘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럴 수 있지 레이저 영상기는 레이저로 3색 광원을 적절하게 섰기 때문에 더 많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 색감이 좀 더 풍부해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아래 더 확장된 화면을 갖고 있는 여러 아이맥스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영화들이 아이맥스를 거쳐 상영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넓혔다가 야! 이쪽도 넓히자! 야! 해상도도 올리자! 점점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정말 눈에 꽉 차고 정말 높은 해상도를 갖는 아이맥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듀 파트 2는 어떤 렌즈로 만들어진 건가요? 특히 듀인 파트 2 이거는 듀얼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용화맥의 GT 레이저를 위한 아이맥스 작품이라고 합니다 뭔가 또 새롭지 않습니까? GT! 여기서 GT가 그랜드 시어터 즉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영화를 아이맥스 전용 화면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현재 전 세계 일부 아이맥스 레이저 극장에서만 영화가 1.43 대 1 화면비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곳이 바로 용화맥입니다 그래서 이거 듀 파트 2는 용화맥에서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1.9 대 1의 화면비를 쓰는 아이맥스 스크린이 일반 스크린보다 한 26% 정도의 이미지를 좀 더 보여줘요 아이맥스 전용인 1.43 대 1 화면비 여기서는 일반 스크린보다 40% 많은 이미지 영역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관에서 보면 40% 손해보는 거네요? 예매 많이 하신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뗄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듀인 파트 2는 그냥 대놓고 용화맥에서 보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용화맥에서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괜히 용화맥 용화맥에 몰려주는 게 아닌가요? 물론 다른 영화관에서도 재미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나는 이 듀인 파트 2라는 영화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진짜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잖아요 파트 1도 일단은 장관, 저는 놀랐어요 진짜 저 2를 보고 온 제 입장에서는 엄청났겠지 1은 시작이에요 용화맥에서 봐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좀 궁금한 게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예매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없으십니까? 사실은 용화맥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영화맥 영화맥도 있어요? 영화맥 있죠 영화맥의 아이맥스 콜라라는 레이저 장비를 서울에서 최초로 도입한 상영관입니다 그러면 용화맥에서 좀 아쉽게 놓치신 분들은 영화맥으로 약간 테스트 전환을 해서 대체로 거기서 보셔도 되겠네요 저는 그것도 좋은 판단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모래사막도 많이 나오고 사원같이 되게 익숙하지만 신비로운 건축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미술이나 시각효과가 굉장히 인상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각효과도 아이맥스에서 도움이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이맥스 스크린 같은 경우가 시야각을 확장한 스크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우리 사람의 시야각 이게 60도 정도 돼요 60도? 네 근데 일반 영화의 시야 범위가 54도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을 볼 때 그 주변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맥스 스크린의 시야 범위가 70도입니다 사람의 최대 시각보다 넓기 때문에 내 눈에 스크린이 꽉 차는 느낌이 되는 거죠 내 눈앞에 영화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앞에서 보는 것 같은 거죠 몰입감이 정말 극대화돼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스 상용관도 이를 반영해서 객석 각도는 25도 위로 스크린은 5도 정도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요 아 이런 것 같다 계산을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위치, 비율 이런 거를 찾아서 기가 막히게 모든 걸 맞춘 게 바로 아이맥스라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방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그 긴장되는 순간들 모래벌레가 멀리서 달려올 때 푸악 이러면서 이제 막 연기가 나면서 먼지가 막 날리면서 이제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나도 막 무서워요 진짜 그리고 예고편에서 보셨듯이 폴이 모래벌레 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웅장하게 느껴져요 이 부분 조금 한번 설명해도 될까요? 모래벌레 타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탑니까?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으면 모래벌레가 모래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타? 뭐 교화했겠죠 아니에요 교화시켰겠죠 교화하지 않아요 내가 길든 애를 타는 게 아니라 멀리서 오는 애를 내가 주워 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타느냐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는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갈코리를 걸거든요 어디다 거냐면은 얘 약간 일종의 약간 숨구멍? 약간 센서 같은 그런 쪽에다 걸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땡기잖아요 열려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래벌레가 몸을 위로 듭니다 예를 들어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죽잖아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미세한 컨트롤을 통해서 모래벌레를 타거든요 이런 게 영화에서 설명이 안 나오지만 예고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요거에 집중하면서 영화를 보시면은 아이맥스로 느껴지는 그 영화의 생생한 모래벌레 타는 장면을 훨씬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정말 몰입도 있게 볼 수 있는 아이맥스 상영간에 최적화된 작품이 바로 듄 파트 2다 또 명암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암비 중요하죠 예 명암비가 또 굉장히 표현이 안 되면은 구분이 안 돼요 어두울 때 맞아 얼마나 밝은 색인지 어두운 색인지 이걸 잘 표현해 냈는지가 명암비인데 어 명암비가 높을수록 밝음과 어두움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반 디지털 영화에 비해서 아이맥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명암비를 갖고 있고요 아이맥스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8000 대 1까지 높은 명암비를 보여줍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파트 2에서 사실 우리가 둔 얘기하면은 네 장엄하게 펼쳐지는 자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빛과 어둠을 또 활용하는 연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일반관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궤도님 설명을 드리니까 단순히 이게 큰 것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눈에 꽉 차고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좀 있네요 명암 뭐 이런 거 색감 이런 것들까지 다 이 안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관여가 돼 있네 그냥 단순히 눈이 꽉 차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영상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듀니 시리즈가 또 유명한 게 한스진머 한스진머예요 솔직히 영화 잘 안 보이신 분들 들어봤을 거야 한스진머 모르는 사람 없죠 음악 하면은 영화 음악 하면 또 한스진머인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좀 궁금한 건데 설마 이 사운드에도 뭔가 iMAX가 좀 다릅니까? 그럼요 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귀까지? 귀까지 아니 뻥치지 마 너무 호들가 말입니까 아니 뻥치지 마 아니 난 진짜 몰랐어 진짜로 아 왜냐면은 관이 커졌어 엄청 넓어요 어 객석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사운드를 제대로 초점을 맞 맞춘다면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경험일까 사운드가 iMAX 전용 사운드 시스템에 맞춰서 믹싱을 거치고 특유의 웅장한 중점 이게 iMAX 사운드입니다 아 그러면 아예 사운드도 iMAX 전용으로 믹싱을 따로 하는구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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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이건 전용이 있어요 어 신기하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고출력 6채널로 음향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44개 스피커를 활용합니다 44개? 많네 와 엄청 많네 그리고 MP3처럼 압축된 일반 영화 사운드랑은 다르게 iMAX는 압축을 하지 않아요 아 그거 용량 많이 나 용량 엄청 크죠 용량 엄청 큰데 원음을 그대로 재생하니까 아 마치 정말 눈앞에서 실제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볼륨도 볼륨이지만 앰프가 12,000W 이상의 전력을 강력하게 출력하기 때문에 iMAX 특유의 웅장한 중저음이 폭발적인 사운드로 나옵니다 중저음 또 그거에 환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iMAX에서 들었을 때 훨씬 더 다채롭게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즐겁게 들을 수 있다 정말 iMAX에서 보시면은 왜 iMAX를 봐야 한다고 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확실히 저도 뭐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 마지막 iMAX로 본 게 인터스텔라거든요 1회차는 일반관에서 보고요 2회차를 iMAX에서 봤어 왜냐면 초반에는 iMAX에서 보기 힘드니까 나중에 봤단 말이에요 용화맥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영화 같아 맞아 맞아 영화가 그냥 용화맥 아닌 iMAX님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용화맥이 안 되면 영화맥이라도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일반 iMAX라도 일반 상용관에 비해서 이렇게 다 다르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와닿네 처음부터 끝까지 iMAX 촬영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못 참겠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 iMAX 한번 꼭 인증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단군님과 함께 DUNE Part 2 iMAX로 왜 봐야 하는지 한번 나눠봤는데요 단군님도 다음번에 인증하실 예정이니까 한번 보시고 댓글로 인증해주세요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